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공통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항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네 1페이지 봅니다 네 1페이지 봅니다 네 너무 좋았죠 그죠? 네 1페이지에서 막 떨리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 거의 예측되는 문항에서 쭉 1번 2번 3번 4번이 아주 부드러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페이지 갑니다 네 아우 네 역시 부드러워야 돼요 네 5번 6번 7번에서 뭔가 덜컥 걸렸어 맴매에요? 네 그런 증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큰 고민이 되지 않죠 네 실수만 안 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8번에서부터 그죠? 오우 오우 나왔네 선생님 그죠? 항상 이런 사체 견산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따지는 문제가 선생님 이제 왠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사실 전주에 선생님이 양가운 코드에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냥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크게 그림을 통해서 기하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누가 봐도 특이점이 A니까 A에서의 연속성이 정의에 따라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헤매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 어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헤매는 것 정상이야 어 그런데 이제 빠르게 정신 차리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함수 FX 자체가 연속일 때 그죠? 연속이면 무조건 곱도 연속이니까 아마 그것부터 따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함수 자체가 연속이려면 아마도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라는 값하고 그리고 2A 빼기 A라는 그치? A에서의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3A니까 A는 2가 나오겠죠 그죠? 어 당연하죠 일단 A에서의 우욱한 그리고 함수값 그리고 자극한이 같아지면 일단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 연속이니까 근데 이건 말고 또 이때네? 뭐야? 왜 A값이 합인데 설마 1번 쓴 애들 맴매야? 아냐아냐 멍둥이 그죠? 그런 식으로는 없겠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뭐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실은 왼쪽에서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어떤 A를 기준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있는 거잖아 여기 뻥 뚫려 있는 거지? 그게 지금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A가 이제 기울기가 2인 직선 그치? 어 아마도 그때는 이제 A가 될 테니까 사실은 그 A가 이제 뭐야? 모르지 어쨌거나 얘가 이 값은 지금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A가 될 테니까 그치? A가 이제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치? 여기서 기울기기 이런 직선 아니면 그게 이제 뭐 움직이겠지 어딘지 모르지 어쨌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불연속에 불연속을 곱했더니 연속이래 제곱이잖아 그치? 그게 뭐겠냐고 제곱이니까 사실 얘랑 얘랑 혹은 얘랑 얘랑 뭐만 다르면? 부호만 다르는 거죠 부호만 다르면 사실 얘가 예를 들어 2A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제곱하면 뭐야? 같아지거든 같아지거든 그죠? 어 그래서 반드시 얘랑 얘가 사실 뭐야?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값이 A니까 뭐 이 값이 A든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둘의 뭐야?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를 때 사실은 제곱하면 불연속점이 연속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걸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2A가 2A 빼기 6인 것도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얼마? 6도 답이라는 거예요 와 6도 답이고 2도 답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8이 되는 거죠 그죠? 기어로 본 거야 멋진 풀인 거고요 다만 이제 손이 나겠다는 거 귀찮아요 아유 실전에서 연속인데 사실 X이골 A가 맞으니까 X이골 A에서 난 그냥 자극한 우호과 함수값 같은 거 쉭 세워서 그냥 풀 거예요 그러면 이차방이 나오니까 잘한 거야 그것도 잘한 거야 그치? 쓰진 않을게 그 얘기일 것 같아 그래서 아마 8번에서 약간 삑 어?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그래 이제 빠르게 9번 넘어갔더니 뭐 맨날 똑같은 문제야 그죠? 어 그죠? 어 낯선 수열이야 어 그냥 뭐야? 대통표가 아니죠 어 대통표가 대입을 통해 표를 이용하여 관찰하라 근데 보니까 딱 보니까 뭐야 뭐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냥 가는 거지 어 12번째 항이 미리 주어졌지만 여기서 역출원 맴매야 그치? 어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역출원 맴매 아니야 순출원이야 순방의 출원 가다보면 어 주기가 4인 걸 쉽게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a12는 결국 주기로 넣는 나머지가 같은 것들끼리 이제 항이 같은 거니까 그치? 이런 말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됐던 4점 치고는 쉬웠죠 네 역시나 10번 10번 역시나 뭐 로그함수 뻔한 로그함수잖아 사실 사실 n이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개형이 그냥 그려져요 그래서 각각의 로그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하면 돼 그림 그려서 그 교점이 정말 1과 2 사이 오도록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에 서로 뭐야 위아래가 분명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직접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방정식이니까 정리해서 정리해서 이제 로그 방정식 풀어서 그냥 이제 2차식이 나오면 2차함수에 대한 뭐야 근이 정확히 1과 2 사이 오도록 부등식만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뭘 쓰든 뭐 간단하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음 음 음